중얼 등으로 바꾸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인 참 큰일을 한 대전서구갑의 박병석 후보 전국회의장 그리고 똑부러지게 판사 출신으로서 이 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수완박법안의 등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란 것을 일찍 4월달에 정확하게 지적한 이수진 의원이 어떻게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과 박병석의 4.15 총선 선거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선거 데이터는 4.15 총선 전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정언해주고 있습니다 선거 데이터가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제발 이 선거 데이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선열이 피 땀으로 만든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기입니다 내가 외치는 것이 아니고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가 외치는 겁니다 이수진 씨는 1969년생으로 판사 출신이고 동작굴에서 나경원 후보를 물려쳤습니다 박병석 후보는 1952년생이고 무슨 4선인가 5선인가 할 겁니다 언론인 출신 중앙일보 출신이고 대전 서구갑 출신입니다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의 이수진 선거 결과 분석입니다 이수진의 이름 선거 결과 분석은 여러분들 바로 이렇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서울특별시의 동작 9월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후보가 경합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원의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차익값을 구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통계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동작 9월의 구민들은 4박 5일 사이를 두고 벌어지는 사전투표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와 당일 투표에 대한 지지도가 각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차익값은 0에서 3%를 벗어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차익값 보시기 바랍니다 7개의 동에서 모든 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승리했습니다 아마도 4,50개 정도의 투표소 모두에 승리를 했을 겁니다 그 차익값이 플러스 12%에서 플러스 17%입니다 이것은 사전투표의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후보의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0에서 3% 매에 버무려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작골의 구민들은 4박 5일 사이를 두고 벌어지는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론이고 그것이 통계학이 여러분들 명령하는 소위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7개 모든 동에서 다 패배합니다 아마도 선거구가 한 4,50개 될 겁니다 4,50개 해서 모두 다 패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익값이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6%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 사전투표에서 표를 인위적으로 빼앗아서 이수진 후보와 함께 넘겼기 때문에 한쪽은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고 한쪽은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선거에서 여러분들 표라는 것은 하늘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서 표라는 것은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동별로 두 개의 붉은색 그래프하고 여러분들 푸른색 그래프가 거의 좌우대칭 일치합니다 크기가 열병시까지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이것은 바로 동별로 특정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특정 후보가 닦아 치운 겁니다 먹은 겁니다 먹어버린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숫자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 그래프를 그려준 신민디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숫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자료입니다 이 선거는 이런 선거가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4.15 총선 당시에 이런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모두 다 같이 이런 것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 중앙선거관위를 방문해 보시면 이 소위 4.15 총선거와 관련돼서 동작구월의 4.15 총선 데이터가 후보별로 이렇게 동별로 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상도 제1동,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흑석동, 당일투표 이게 다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여러분 이 그래프가 그냥 정상적인 그런 선거 데이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본 사람들은 아 이게 선거에 손을 댔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이 소위 선거 데이터에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석하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선거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찾아낸 겁니다 나경훈 후보한테서 조작값이 14% 나경훈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동별 득표수에서 각 동별의 14%를 이수진 후보한테 옮겨준 겁니다 이 수치가 그대로 여러분 찾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작값을 10%도 넣어보고 5%도 넣어보고 그 다음 30% 넣어보고 다 돌려보니까 딱 14%에 착하게 이 여러분들 데이터가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가 이 테이블입니다 나경훈 후보에게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18,543표 여기서 14%를 빼앗은 겁니다 7,149표를 그냥 이수진 후보와 함께 이동시켜준 겁니다 한쪽은 플러스 7,149표 한쪽은 마이너스 7,149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일치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28%를 동작구을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28%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14%를 빼앗아 가지고 여기다 14%를 대준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수진 후보는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사전투표에 45%를 득표했을 건데 표를 쑤셔 넣어줘 가지고 59%까지 뻥튀기가 된 겁니다 나경훈 후보에는 여러분들 원래는 50%의 득표를 했어야 될 사람인데 표를 14% 빼앗겼기 때문에 36표를 여러분들 득표율이 줄어든 겁니다 나경훈 후보는 본인표 가운데 28% 정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거는 나경훈 후보가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1번, 2번, 3번이 여러분들 선관위 자료입니다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수진이 6만 1,406표 나경훈이 5만 3,026표 양 몇 표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한 8천 표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4번, 5번, 6번은 특히 4번은 사전투표가 조작이 된 것을 원위치 시킨 겁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수입니다 그렇게 염구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8천 표 차이로 나경훈이 패배한 것이 아니고 나경훈이 6만 175표 이수진이 5만 4,257표로 5,917표짜로 나경훈이 승리한 선거가 2020년도 4.15 총선 동작굴 사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승부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관위의 공식 발표입니다 이수진 여름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득표율이 46%고 사전 득표율이 59%입니다 엄청난 뭡니까? 격차가 13%입니다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당일 득표율이 46%면 사전 득표율도 46% 혹은 46%보다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13%까지 차이가 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선거 데이터가 조작된 숫자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범죄자들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선거 데이터에 있는 범죄 행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경훈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50%입니다 사전 득표율이 36%입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 데이터가 사전 득표율이 조작됐기 때문에 당일 득표율 보다도 14%나 적은 사전 득표 득표율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1번, 2번, 3번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인데 2번 제외한 1번이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럼 2번은 정상이라고 보면 1번, 2번을 더한 3번도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나경훈 후보가 당한 것만이 아니고 바로 서울시 4.15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